안녕하세요. 생물정보전문기업 주인 시일코젠입니다. 오늘은 CLC 메인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시퀀스 어셈블리 분석을 해보는 시간으로 동영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시퀀스 어셈블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시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퀀스 어셈블리의 개요입니다. DNA 시퀀스 어셈블리란 짧은 DNA 시퀀스 조각들, 즉 리즈들을 합쳐서 하나의 긴 DNA 시퀀스 컨티그로 만들어서 원래의 지놈 서열로 재건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레퍼런스 서열이 존재하여 어셈블리를 진행하는 것과 레퍼런스 서열 없이 진행하는 어셈블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CLC 메인워크벤치에서는 생활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셈블리가 가능하며, 대용량으로 만들어지는 NGS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일루미나, 팩바이오, 로슈, 아이온토렌트와 같은 시퀀싱 기계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시퀀싱 데이터들은 CLC 지노믹스 워크벤치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드노브 어셈블리, 레퍼런스 어셈블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CLC 메인워크벤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퀀싱 된 서열들을 어셈블리를 하여 하나의 긴 서열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시퀀싱 기계들을 통해서 나온 로그 데이터들을 퀄리티 확인과 어댑터 등을 제거하는 과정인 트리밍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어셈블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툴박스에서 시퀀싱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큰 툴 탭에 들어가서 트림 시퀀스라는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것이고, 여기 내비게이션 에어리어에서 어셈블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미리 임포트 시킨 서열들을 클릭해 줍니다. Next를 눌러주시면, CLC 메인워크벤치에 임포트 시킬 수 있는 확장자는 다양하지만, SCF, ABI, PHRED, PHRAP 파일 등이 있습니다. 서열은 2000개까지만 한 번의 어셈블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Next를 누르면, 트리밍을 진행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서열을 잘라낼 것인지, 트리밍 정도에 대한 설정을 옵션 지정하는 대화상자 화면입니다. 이후 Next를 누르면, 트리밍을 진행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서열을 잘라낼 것인지, 트리밍 정도를 설정하는 옵션 지정 대화상자 화면입니다. 먼저, 시퀀싱 트리밍의 첫 번째 옵션은, 기존의 트리밍을 진행하였다면, 진행했던 트리밍 언노테이션을 없앨지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만약 시퀀스 파일에 퀄리티 스코어가 존재한다면, 시퀀스 엔드를 트리밍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N과 같은 앰비어스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경우, 트리밍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벡터 트리밍입니다. 최근에는 다이렉트 시퀀싱도 많이 진행하지만, 양끝 서열을 퀄리티 때문에 보장할 수 없어, 클로닝을 통해 벡터에 시퀀싱할 서열을 삽입하여, 시퀀싱을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유니백 DB에 저장되어 있는 벡터 서열을 활용해서, 트리밍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하단에는 커스터마이지드한 벡터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엑셀로 불러와서 트리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Next를 눌러서 세이브 여부를 저장하시고, 다음과 같이 트리밍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텝은 시퀀싱 데이터의 어셈블리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레퍼런스 서열이 있는 시퀀싱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셈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가 없는 어셈블리와 옵션 값의 설정 값은, 레퍼런스 서열이 있는 어셈블리와 동일하되, 레퍼런스를 선택하는 옵션 창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럼 툴박스에서 시퀀싱 데이터 아널러시스라는 큰 툴 탭에 가서, 어셈블 시퀀스와 어셈블 시퀀스 투 레퍼런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레퍼런스 서열이 있는 시퀀싱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셈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 시퀀스 투 레퍼런스를 더블 클릭하여 어셈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리밍된 시퀀싱 데이터들을 임포트 시키고, 여기서 레퍼런스 서열을 가지고 옵니다. 하단에는 어셈블리가 된 컨티그들을 배치 여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며, 디폴트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다음에 어셈블리를 진행하는 옵션 값을 설정하는 파라미터 대화창입니다. 가장 위에서 레퍼런스 시퀀스와 일치하는 가장 최소의 리드 랭스를 선택해서, 그 최소값 이상을 넘으면 정렬을 진행합니다. 하단에서 얼라인먼트의 정확한 정도를, 하이, 미디움, 로우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조금씩 매치, 갭, 미스매치에 대한 부여 스코어 값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부여 값을 보고자 하시면,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컨플릭트 레졸루션입니다. 만약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해당 포지션을 리드들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진 염기, ATGC 중에 한 개로 컨센서스 서열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N과 같은 다양한 앰비규어티한 뉴클레오타이드로 놀 것인지를 선택하는 옵션 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리밍 옵션 값 설정 여부이며, 트리밍을 진행하였던 그 트리밍 인포메이션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체크 표시를 진행해주시고, Next를 눌러주시면, Save를 지정하시고, Save하실 위치를 저장해주신 후, Finish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사이드 패널의 가장 상단, Read Layout에 가서 Find Conflict를 누르시면, 컴플릭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것들이 어노테이션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컴플릭트들이 단백질의 변화로도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Nucleotide Information에서 트랜슬레이션 탭에 들어가서 Show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트랜슬레이션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퀀스 어셈블리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LC 메인워크 벤치 유저분들은 사용하시다 질문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컨설팅인 실리코젠 닷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강, 프라이머 디자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